잘 먹겠습니다. 바른 먹거리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함께 특혜 편의를 한다는 게 더욱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. 그렇습니다. 일단 눈꼽이 하나 있습니다. 눈꼽이 하나 있습니다. 포옹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주셨습니다. 자, 인용룡 씨부터 한 번 인형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고 또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죠. 네, 이름은 나눔이고요. 다 같이 나누자로 의미해서 나눔이로 지었습니다. 자, 성경 씨도 한 번 말씀해 주시죠.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나요? Her name is JC. 이름은 J, 알파벳 JC 입니다. Yeah, my name is everything JC. 저는 모든 것들을 JC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. And I have two dogs, one called JJ, one called CC. 저는 두 강아지가 있는데요. 하나는 JJ, 하나는 CC 입니다. And also, I have two Panthers, real Panthers, Mr. Choi. Panthers. Mr. Choi. JJ, CC. 그리고 팬터도 있는데요. 모두 다 이름이 JJ, JJ, CC. tf2Н. bggpc. bgbm dgpvm